신천 주암오토 캠핑장 작년 봄엔가 오고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원래 보성강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지금 캠핑을 거의 3주만에 오거든요 단풍 구경을 못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단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의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가장 단풍나무가 예쁘게 피어있는 자리로 사이트를 옮겼습니다 완전 댕이득 그리고 오늘 커스터머 클락에서 이 항공 점퍼랑 바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고 왔어요 제가 겨울옷이 얼마 없거든요 너무 좋아 아주 따뜻하게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에 원터치 텐트로 캠핑을 했거든요 제가 겨울에 원터치 텐트로 캠핑을 했거든요 해보려고 새로 사왔거든요 내려가고싶대 새로 사왔는데 로티캠프 제품이고 빅스케어 텐트 혼자 쓰면 엄청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안돼서 넓게ld어 다가왕 나는 이거 다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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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데 이 텐트가 우레탄 창을 창문에만 달 수 있더라고요 지금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은 어차피 겨울에 닫아놓고 생활해야 되니까 우레탄 창을 달 수 있는 창문을 입구 대신 밖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징어 팩을 어디에 놔둔지 모르겠거든요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오는 길에 오징어 팩도 사왔어요 너무 돈 아까워 근데 또 이렇게 사고 나면 집에 가서 찾는 거 아시죠? 기존 오징어 데크 팩이랑 다르게 좀 더 긴 걸로 사왔어요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? 긴 게 아니라 색이 다른 거였나? 까만색이거든요? 색이 다른 걸 산 거 같아 뭐야? 아예 안 들어가는데? 여러분 나무 물든 게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? 나오고 싶어? 그건 안 돼 잠깐 기다려 여기 토올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여기 오징어 팩을 써야 되는데 강아 누나 와서 도와줘봐 강아 여긴 아예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이 데크만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이쪽은 오징어 팩 다 못 꽂고 그냥 걸쳐놨어요 다리가 짧아서 못 나와 다리가 짧아서 못 나와 가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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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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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됐어! 올라가도 돼 여기에 우레탄 창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오! 짱쇼! 왜 그렇게 없다 했어? 이 아래쪽은 따로 찍찍이 같은 건 없거든요, 지퍼나? 이거를 밑에 팩 다운해야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오! 너무 똑똑해! 오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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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까맣게 차! 오늘 날씨 진짜 좋거든요? 이게 진짜 가을 날씨야 근데 놀라운 건 어제까지 눈이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 아! 누나 여기 있는데 일어났어? 아이 이뻐 자자자 이빨 자 누나 이제 여기 있는데 우주 궁금해? 반사식 난로 쓰려고 오늘 타프팬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크랩 텐트 쓸 때 천장이 좀 뜨거웠다 했잖아요 타프팬을 썼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텐트는 크랩 텐트보다 높이가 더 높아서 좀 더 마음 편히 반사식 난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힝힝 힝힝 이거 작년 겨울에 봤는데 아 이거 하나만 있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거 랜턴 달 게 없어 그리고 이 줄이 타프팬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벽 쪽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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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화가 이거 어떻게 가면 좋아 큰일이네 어 어떡하지 화가 됐어 우린 웰힝 파색보 가습기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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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ch 이렇게 귀여운 가습기를 들고 다녔거든요 짱구랑 짱아랑 흰둥이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작년에 강이랑 동계 캠핑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대설주의보 내린 날 나 그 캠핑을 잊을 수가 없어 혹시 몰라서 난로 뒤쪽 공간은 한 이정도 남겨놓을게요 이제 밤 되니까 쌀쌀해져서 패딩을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커스텀 머클라 터브드 투웨이 항공 패딩 점퍼거든요 항공 점퍼라고 해서 간절기용인 줄 알고 제가 이거를 저번 캠핑 갈 때 입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입고 갔었으면 큰일날 뻔했어 완전 두꺼워요 패딩에 가까운 점퍼 같아요 와 이거 저번 입고 갔으면 나 진짜 더워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뻔했다 저는 블랙 색상으로 입었고요 너무 많이 좋아 사이즈는 XS 사이즈인데 제가 M 사이즈를 입어봤더니 좀 크더라고요 이게 크롭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사이즈에 딱 맞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러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거든요 당첨되시는 분은 저랑 위아래 세트로 커플로 입으셔야 돼요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랑 커플룩으로 입으셔야 합니다 저기 한 팀이 계시긴 하는데 텐트만 쳐져있고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? 이따 밤에 오시나? 오늘도 전세캠인 것인가? 아 그리고 이거 안감이 퍼리거든요? 그래서 손 놓고 있으면 엄청 따뜻해요 약간 바스락 거리는 재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키텍을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다리 엄청 예뻐요 초성다리야 귀여워 가족인가봐 왜 안 먹었어? 우리 강의도 잘 어울리네 우리 강의도 잘 어울리네 짠 오늘은 떡튀순을 먹을 거예요 순대 내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떡튀순을 먹을 거예요 쩝쩝쩝 쩝쩝쩝 반복 쩝쩝쩝 쩝쩝앚 쩝쩝쩝 코로나19 형dar geng 깜짝거리고 3급 국물 5급 고기만두 참기름 고기만두 고기만두 고기 순대는 다 된 것 같아요! 순대는 다 된 것 같아요. 아스탕. 두부. 고춧가루. 아삭. 기름에 기름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물에 물을 넣어서 물에 넣어줍니다 고기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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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순대 찍어먹는게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아 아 음 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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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밀떡을 더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으 으 으 으 뭐 어떡해 먹고 싶으면 이거 시켜 먹으면 되겠어 치킨은 떡볶이 국물 지금 텐트 안이 22도에요. 좀 더운 것 같아요. 제가 이 텐트를 19만 8천원인가 주고 샀거든요. 그리고 기본 루프플라이를 주긴 하는데 저는 우레탄창 루프플라이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고 창문 우레탄창 하나 사고 해서 24만 얼마였어요. 근데 우레탄창을 앞뒤로 하면 더 좋긴 한데 우레탄창을 하나 더 사면 26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. 26만원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어. 20초 중반이 딱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우레탄창은 하나만 샀습니다. 어차피 생활할 때 보통 앞만 보니까요. 우선 하나 써보고 하나 더 사고 싶으면 그때 뒤쪽 우레탄창도 사든가 할게요.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 드릴게요. 커스터머 클락에서 커스터머 클락에서 점퍼, 바지 이렇게 한 세트를 한 분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. 댓글에 커스터머 클락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가 더보기란에 점퍼랑 바지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. 점퍼 원하시는 색상이랑 바지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. 어? 일어났어? 일어난 거야? 방석이 필요 없다. 아 그리고 세상 좋아진 게 이 잠바가 버려진 어망 같은 거를 재활용해서 만든 리사이클 제품이래요.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원사를 만드는 건가 보더라고요. 요새는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. 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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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달이 너무 예쁘게 떠서 달을 보면서 불먹을 하겠어요. 목장가 댕위드 오늘 수면양말도 신고 왔어요. 바람 부니까 스트링이라도 조여야겠어. 저 점퍼 사면 리페어 키트가 들어있거든요. 완전 캠퍼들용 아니야? 불멍하다가 이렇게 불빵나면 이렇게 하고 그거 보고 완전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이네?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. 이럴 때 패딩에 불빵이 나는 거예요. 미리 페어 키트로 딱 붙이는 거야. 바람이 내 쪽에 그런데 출발 멸치 멸치 고기 여전히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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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를 마세요 고구마에 찍어 20분 정도 귀가 좋아 시원해. 아, 물 가마저씨 시원해. 우와, 물 가마저씨 시원해. 와, 시원하네? 이쪽 얼굴도. 만져줘, 아이고. 제가 청장 노레탄 프라이를 씌워놔서 환기가 잘 돌지 안 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그냥 두 쪽이나 열어놨어요. 많이 열어놓은 편이긴 하죠. 코는 이만큼 열어놨어요. 다 먹었어? 야, 우리 똥띵이 잘했네. 똥띵이 잘했네. 똥띵이 잘했네. 완전 열정적으로 맞고 있어. 아따, 밖에 좀 쌀쌀하네 이제. 전 졸린데 강의는 이제 깬 것 같아요. 코가 굉장히 바빠. 혹시 나가고 싶은 거야? 그건 안 돼. 아까 나갔다 왔잖아. 너무 늦었어. 왔어? 껌 줄까? 지금 씻고 와서 눈썹이 사라졌습니다. 얼굴에 뭐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진정 뭐 그런 거라 해서 가지고 왔어요. 너도 하고 싶어? 너도 하고 싶어? 강의도 이거 하고 싶어? 아, 짱 뜨거워. 뜨거워. 아, 짱 뜨거워서 못 먹겠다. 아, 지금 뜨거워서 못 먹어. 지금 뜨거워서 못 먹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아직 뜨거워서 못 먹어. 아직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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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가만히 말고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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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polar, 약. fiscal cher war. 솜장이 Musi 를 idea. 뽀뽀. 뽀뽀. 爽みが 봐. 모자. 뽀뽀. 오늘은 크 meine 쯔장.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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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파가 들어가야 돼. 너무 예쁜데요. 진짜 단풍 캠핑은 생각도 안 하고 왔거든요.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강의 약 시간이에요. 약 먹이고 이제 철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 벌써 냄새 맡은 거야? 강 완전 개코네? 냄새 나는 거야? 이야, 강아지 진짜 멋있네. 근데 강의 약 진짜 잘 먹지 않아요?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한 것 같아. 약간 간식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이야, 멋쟁이가 아주 멋쟁이야. 멋쟁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이 강아지는. 이거 줘, 양말 줘. 너무 좋지? 바람이 너무 좋지? 응. 바람이 너무 좋아. 이렇게 해주고는 거 같아요. 여보 추이 더 좋지? 왜? 계속 찍고 있던 handful 한입? 여기에 플라이랑 넣어야 하는데 못 넣을 것 같아요 그거 따로 가지고 다녀야겠어 강의 산책 한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 우와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